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 오늘은 본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은 제목이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다 자기 문제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이제 이런 인질 석방이 처음 4일 그리고 이제 이틀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이제 하마스란 테러 집단은 시간을 벌 수 있고 그다음에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한숨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네타냐후 여러분들 총리가 전쟁에 세 가지 목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질을 저는 사는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자 지역에 평화를 여러분들 가져다주는 것이고 다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이스라엘 보고 여러분들 휴전해라 이렇게 하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지금 시간에 온라인 일면이 협상가들이 장기적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가자 지역에 팔레스타인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일단 전쟁을 테러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자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입장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마스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다 내쫓는 거잖아요. 공존을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중간한 상태로 만일에 휴전이 됐을 경우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냥 이스라엘 땅에다가 불현떡 미사일이나 여러분들 야포를 그냥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두고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의 존립을 여러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사람들은 다 자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년도라든지 서해 5도에 대해서 전쟁을 감행해 가지고 초토화시킨 다음에 이런 장사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점령한 다음에 휴전하자 이렇게 하면 미국이나 여러분들 다 국제사회가 그냥 휴전해라 그냥 땅 주고 똑같은 이야기가 우크라이나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영토 일부 좀 떼어주고 그냥 휴전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다음에는 또 다른 영토를 달라고 또 도발하겠죠.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전쟁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죽도밥도 안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각각으로 멈춘 총성. 국제사회는 장기 휴전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번 기회에 하마스를 괴매를 못 시키면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 서게 되면 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오늘 경향일보가 외신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영구 휴전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그러면 하마스가 전쟁한 명분이 없는 거죠. 결국 하마스가 이긴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높아지는 거죠. 국제사회는 합의 이행과 휴전 연장을 반기면서 또 이제는 영구 휴전과 평화적 정착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도 되니까 주제도 있고 여러분들 힘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조야의 로비를 감행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유대인도 있고 하니까 버텨내는 건데 우리가 같은 상황이면 어떤 상황에 처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여러분들 우세한 화력을 가지고 서해 오도를 그냥 점령하고 휴전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강 이북의 여러분들 그냥 장사포로가 때려가지고 초토화를 한 시간 정도만에 다 시켜버리고 휴전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관찰자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번에 하마스를 그냥 완전히 괴매를 못 시키게 되면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불안한 상태 이런 상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 여러분들 보면 모두 다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굳이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발발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마리우풀이라는 데를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흑해의 크림반도에 가까운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공업도시고 아주 큰 도시 한 50만 명이 거주하는 그 도시를 두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하고 러시아군이 굉장히 싸움을 심하게 했지 않습니까 심하게 했는데 결국 이제 함락이 됐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가 마리우풀이죠 마리우풀 마리우풀 여기 돈바스라는 이런 데는 다 러시아가 다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크림반도까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동쪽이죠 동쪽 여기 격렬한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을 우크라이나 출신의 우크라이나 국적을 갖고 있는 언론인이 마리우풀이 여러분들 포위가 돼 가지고 아주 목숨을 걸고 그것을 취재해 가지고 ap통신이나 이런 데 넘겨 가지고 전 세계가 마리우풀에서 전황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이런 러시아가 야만적인 그런 전쟁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우연히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들 하나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번 시간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공개가 된 간간이 짧은 여러분들 영상은 공개가 됐지만 이 마리우풀에서 20일 ap의 중간중간 보도됐던 내용을 다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든 겁니다. 1시간 34분이니까 좀 길고 조금 아이들하고 함께 보기에는 너무나 잔혹한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지만 성인들은 한번 볼 만한 전쟁, 전쟁 다큐멘터리입니다. 전쟁을 우리가 왜 피해야 되는가. 평소에 우리가 얼마만큼 여러분들 국가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군비를 정비를 해 가지고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객태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이 참상, 전쟁 참상을 이렇게 리얼하게 묘사한 경우는 근래에 보기 드문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기자가 프리랜스 기자죠. 그냥 이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겠다는 그런 역사적 소명감을 갖고 포위가 된 마리우풀에서 여러분들 체류하면서 전시 상황을 그대로 도심이 폐허가 되고 민간인을 폭격을 하고 병원까지 이런 폭격을 해 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생생하게 그린 것이 이 바로 20 days in 마리우풀 이런 그런 내용의 다큐멘터리입니다. 꼭 여러분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보도하신 분이 여기에 나오는 이분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이고 프리랜스 기자로 삼아 안에서 찍었던 영상이나 이런 것을 대부분 ap통신에 넘겨 가지고 bbc 방송이나 cnn이나 이런 데가 다 여러분 이걸 받아 가지고 전황에 대한 것을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했던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필름메이커 그의 목숨을 위험에 던진 다큐멘터리를 한 거죠. 이것도 아주 잘 됐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그게 살아남은 사람 이 스토리 오브 레질리언스라는 표현 레질리언스가 아마 회복력이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러시아 침략의 첫 달 동안의 마리우풀 이것도 독일의 공영방송인 dw가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이건 9개월 전인데 9만 2천 명 정도니까 많이는 안 봤는데 한번 빠르게 여러분이 한번 보실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이거는 정말 잘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전쟁 상황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정을 해보게 되면 참 전쟁은 반드시 피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거듭하게 됐는데 오늘 이 어제 보았던 마리우풀의 여러분들 전쟁 참상만이고 이 부분을 오늘 다루게 된 것은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6.25 참전을 반대했던 미스터 공화당 잘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를 기자가 잘 정리했네요. 미 연방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내년 또 임시 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이 빠진 것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합쳐온 공화당 내의 고립주의 세력이 새로운 주류에 가까워졌음을 보여준다. 어쨌든 참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이런 고위장성들이 서방 국가들로 하여금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는 것이 우크라이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서방의 여러분들 국가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군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으로서는 이스라엘에 훨씬 더 비교 우위를 두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 기자분은 고립주의 세력이라는 부분도 강조를 했지만 미국이라고 해서 무한정 그런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예산안에 반영 하는데 이스라엘 지원이 여러분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이 좀 소홀히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안 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마리오프레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악정 고토하는 걸 보게 되면 대단한 그런 국민들인데 어떻든 이스라엘 전쟁이 뜻하지 않게 발발해 가지고 국제사회에 관심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 군비 지원도 많이 줄어드는 워싱턴 증가에서는 공화당이 해외 문제에 손을 때려 했던 1930년대로 돌아가는 것이 논쟁이 한차입니다. 우리가 이 기사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한반도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서 미국이 여러분들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전시 상황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자국민들에게 보도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여러분들 지상군이나 이런 것을 파견해서 한국을 돕겠느냐 굉장히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 내용을 기자분이 지적을 한 겁니다. 올 초까지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해야 되다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 수십 명이 지원 반대로 되돌았었는데 안보관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고 내년 지역구 선거를 앞두고 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한 나라를 지키겠다며 세금을 써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압박이 그시의 진탄이라고 분석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이 분쟁 지역에 참전하는 데 대한 반감이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두드러진다. 자국 우선주의도 있지만 자국의 이름도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희생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에서 트루만이라는 그런 대통령을 가졌던 것이 어마어마한 행운이었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국제정세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미국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언어구상력과 아울러 가지고 그런 역사나 정치나 세계 문제에 대해서 통찰력을 특히 공산주의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한 통찰력을 갖추던 무남 이승만이란 걸출한 그름들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유를 호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트루만은 침내 교인으로서 선악 개념이 맹약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김일성의 여러분들 남침이 전해지자마자 참전 결정을 트루만 대통령이 하시지 않습니까 70년 전 한국의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로버트 탭트 상은 의원은 정부 지출 제한 세금 삭감 등 보수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해서 미스트 공화당 으로 불렸고 그가 미국의 6.25 참전을 반대했던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다. 그 당시 한국의 전비 가운데 상당 부분을 미국인들의 소득세 인상으로 여러분들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받은 그런 혜택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탭트가 6.25 당시 한반도에서 미국 을 빼야 한다면 할 말이다. 탭트는 트루만 대통령의 파병 결정에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북의 침공에도 가만히 있었을 것이다. 탭트가 아이젠하우와 경쟁했던 1952년 은 공화당 경선 중 가장 치열했던 선거 로 평가된다. 탭트가 승리했다면 한미 관계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미국은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회고 미국은 그런 전쟁 수행 과 같은 것은 연방을 대표하는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어떤 물론 상하원의 여러분들 그런 지원을 받아야 되지만 일단 참전 결정 은 대통령이 원망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1950년대 트루만 대통령이 있었던 것은 너무나 큰 대단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또 역사가 어떻게 갔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미국 정치 판의 혼란스러운 싸움의 결과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단 자국민이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게 가장 우선되고 그래야 여러분들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그래도 조금 높일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17개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대표단들이 한 번 제가 다뤘죠. 유사시의 한국 방어를 위해 재참전 하겠다. 그러나 참전하는 것은 17개 국가의 여러분들 장성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국민의 여러분들 여론 을 참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약속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거라고 믿는다면 얼마나 순진할 걸까. 문정권 같은 그런 여러분들 체제가 등장 하게 되면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회의를 느끼겠습니까. 저런 나라를 우리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지금 현실화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24년 총선이 과거에 대한민국의 공직선 것처럼 득표수 조작이 그대로 실행이 되게 되면 좌파들이 연구 집권하거나 장기 집권하는 체제가 개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체제에서 미국이 어떻게 뭡니까. 가치를 공유하지 않은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릴 값어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분이 아주 좋은 글을 쓰셨네요. 그냥 말이야 전쟁이 발발하면 뭐라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막상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꼭 여러분들이 마리오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있는 마리오폴에서의 20일간의 사투 이 다큐멘터리를 하나 기억해 놓으셨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아주 크게 생각을 좀 많이 할 겁니다. 다음은 여성 징병제 문제를 하겠습니다. 여성 징병제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일단 남성 징병 대상이 현장에 줄어들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모병제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재력은 없는 것이고 그럼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남자들이 부족하면 여자들이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전투병과에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후방에 지원 부스의 여성들이 참여한다 그렇게 하지만 최근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전쟁 벌리는 걸 보면서 남자들하고 대당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여성 징병제 문제는 앞으로 아마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청년이 남자 청년들이 줄어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수치가 지금 보니까 한국은 아주 심각하네요. 지금 연간 한 26만 명 입대자가 지금 필요한데 2025년 기준으로 해서 22만 명이니까 2025년부터 벌써 4만 명 정도가 부족한 겁니다. 이제 그걸 채우기 위해 가지고 현재 복무기간이 18개월인데 그걸 21개월 이나 24개월 등으로 순차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무기간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정치인들한테는 엄청나게 여러분들 정치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 뭐 누가 하겠습니까. 모병제는 아니면 용병을 쓰겠습니까. 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여성들이 힘을 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노르웨이나 북한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정도가 여성을 징병을 하지 대부분 나라는 남성을 징병 대상으로 삼지 여성을 징병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만 징병 대상자가 줄어들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나라가 고유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보니까 청년들 숫자가 진짜 많이 줄어드네요. 이런 테이블만 보시게 되면 이걸 보시게 되면 청년비줄이 1990년도에 총인구 중 청년비중이 아마 19세 이상 정도가 될 겁니다. 1384만 명 총인구 가운데 31.9%를 차지했는데 그게 지금 2020년도에 20.4% 1021만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시계열 자료를 그냥 추세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30세에서 34세 정도가 2000년에는 18.7% 정도가 미혼인데 지금은 절반을 넘네요. 56.3% 정도가 미혼 비중인 겁니다. 이제 장기불황이 굉장히 극심했을 때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 일본도 비슷한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했죠. 결혼 정년기에 도달한 그런 남성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분들은 배우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든 40대하고 20대가 결혼하는 그런 현상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사회 현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죠. 이제 인구 구성비가 바뀌게 되면 결혼뿐만 아니고 군대 그다음에 산업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게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쓰는 청년들이 또 많네요. 청년 세대의 65.2%는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하지만 10명 가운데 3명은 거의 30% 정도 됩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전 같으면 경제적으로 독립했어야 될 시기에 상당 부분이 부모에게 1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크네요.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번에 통계조사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국책연구소에 있는 한 분이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작동할 수 없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대학 입항이나 군대에 입대할 청년층이 없어질 것이고 노동시장 에서도 인력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올 것이고 사회 모든 부분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춰서 시스템이 달라져야 된다. 최근에 여러분들 일본을 다녀오신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더만 일본에서 오래된 그런 식당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대부분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문을 닫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일본이 간 길을 우리가 거의 그대로 따라 가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보고 가장 먼저 이렇게 징병 대상자가 줄어들게 되면 한국 사회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여성분들 있지 군대 가는 것도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인구 구성비 변화라는 것은 장기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회평등이라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가장 인상적인 것이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 내에 여성들의 활동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인상적이었거든 남녀가 구부름 없이 싸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가 이렇게 두고 보니까 마침 2021년 도에 이스라엘 대사가 여러분들 인터뷰 를 한 게 나오네요. 아키바토르 당시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 아주 아주 실용적으로 이야기하네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이 모두 장교로 전역 했고 두 달 모두 4년 넘게 복무 했고 서양 기준으로 보면 훨씬 늦게 대학 교육을 받게 됐지만 희생 당했다는 생각 같은 건 없다. 이게 참 이스라엘 군에 갖고 있는 강점 인 거죠. 그만큼 군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의무복무기간은 남성 2년 8개월 여성 2년이고 물론 또 여성들 가운데서는 임신 때문에 여러분들 임신이나 종교적인 사유 때문에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게 되면 여성 가운데 50% 정도가 복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군 복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도 똑같이 그 의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잘 알고 이상하지도 특이하지도 않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공동체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인상적인 어제는 저는 트위터에서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휴전 기간이니까 조금 시간 있고 하니까 함께 이런 어울려가서 노려보려고 그냥 그렇게 축제처럼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저 트위터에 여러분들 한번 올렸는데 어쨌든 싸우려고 하는 의지 지키려고 의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이스라엘 대사의 이야기는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한국은 왜 군사력 절반을 버리고 있냐. 왜 여성을 징병 대상으로 넣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는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사람이 없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고 그쪽 사람들은 악랄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할 수 있고 사기도 칠 수 있고 조작 도 할 수가 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업무도 꾸밀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우익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좋게 이야기하면 순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좀 어리버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김근희 여사의 명풍 백 수령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크게 보도가 됐네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그런 사람을 말라고 만납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말이 또 나올 건데. 뉴델리가 일면 톱에 아주 크게 기사를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기획된 국가 기강을 흔드는 언모론이다는 부분을 아주 상시하게 보도를 했는데요. 여러 차례 방북을 한 재미목사 최재영 씨가 김근희 여사 에게 접근해서 함정볼카를 찍었고 이것을 이제 아마 서울의 방송인가에서 보도를 해가지고 mbc 제3의 노조가 이것은 국기를 물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배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뭐 이런 아주 전력이 크게 의심받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기획해가지고 그걸 자료를 갖고 있다가 타이밍을 봤을 거 아닙 까요.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이제 이렇게 기사화를 시킨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9월달이니까 2022년도 9월달이니까 2022년도 5월달에 윤 대통령이 취임 을 했지 않습니까. 취임을 했으면 그런 영부인답게 이렇게 사람들 사적으로 만나서는 안 되는 거죠. 자리가 올라가면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들 안 만났다고 하더라도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말을 만드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나게 되면 무슨 말이든 지어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남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을 그렇게 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을 만났다고 이렇게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부리도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여러분들 없는 것도 다 말을 지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 정도가 되면 그건 조신을 해야 되는 거죠. 뭐 하려고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뭡니까. 그렇게 또 풍지. 보시면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맹품백을 받았나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혀야 된다. 윤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작년 9월 13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무실에서 기어올 가방을 받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다. 김건희 여사가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마전편 목사가 손목 카메라로 촬영했다. 대단하네요.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뭐든 다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걸려들면 안 되는 거죠. 서울의 소리는 전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13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무실의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맹품 브랜드 디올 가방을 받는 듯한 모습이 긴 동영상을 공개됐다. 최 목사가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로 몰래 촬영했다고 밝힌 영상 속 김영규다 옆에는 디오르가 집힌 쇼핑맥이 놓여 있다. 영상에서 김 여사는 최 목사의 이거 자꾸 왜 사오세요 자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좀 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대선 여름 과정에서 뭘 그렇게 몇 시간씩 이야기를 합니까. 외관 남자하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또 윤 대통령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취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든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을 엎을 생각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2024년 총선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탄핵을 시키겠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좌파들의 특성이란 것은 없는 죄도 잘 만들고 있는 죄는 그냥 부풀리는데 아주 도사들이지 않습니까. 없는 말도 잘 만들고 있는 말은 여러분들 더 부풀리고 그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전공 분야거든요. 아니 선거를 조작을 하는데 아홉 번이나 조작하는데 이런 거 하나 정도 뭘 못 만들겠습니까. 그게 아시당초 이런 빌미를 제공해서 안 되는 거죠. 서울의 소리는 이날 추가 보도를 통해서 최 목사가 김건희 역사에 꺼낸 디올 가방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사준 것이라고 밝혔다. 함정 취재를 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이명수 기자는 지난 대선 당시 김여사의 7시간 통화 내용을 공개해서 무슨 7시간이냐 이야기합니다. 참 현재 명예훼손해미로 김여사 적과 소송쟁이다. 한 번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면 행동거지를 굉장히 조심해서 상대방에게 여러분들을 이용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이 상황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mbc의 자유노조에 해당하는 제3노조에서 최 목사가 제3의 인물과 공모해서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에게 줄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구매했고 손목시계에 달린 몰카를 이용해서 명품백의 정답과정과 대화 내용을 녹화해서 그 영상을 장 전 기자에게 전달했다. 김여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대통령실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실주시키려는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감행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한 번 그렇게 7시간 대화 때문에 혼줄이 났으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 공식적인 자리 아니어서 이렇게 왜 만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더라도 호시탐탐 여러분들 기회를 보고 있을 건데 이 내용이죠. 어떻든 간에 장시간 조율해서 사건을 계획해 온 것은 분명한 거네요.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음해 공작을 벌리고 뭐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은 이런데 너무나 이골이 나있기 때문에 뭐 혹시 설마 이렇게 하겠지만 2028년 총선 선거결과 만들 것이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선거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 가만 안 두겠죠. 여러 번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설마 설마 하지만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역대 인물 가운데 군 출신인 전두환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처럼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빛과 그림자를 정확히 봤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좌익들이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를 그분들처럼 정확하게 이해를 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건 이제 정권을 무너뜨리기에는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기획을 해 가지고 그걸 재미를 봤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아마 그렇게 몰고 갈 의향을 갖고 이번 사건을 벌인 것 같은데 어떤 간에 그쪽 사람들 계획에 말려들어 가지고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그런 참사나 불행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제 눈에는 위태위태하게 보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태위태하게 보이는 거죠. 너무나 낭만적인 것 같아요. 너무나 순진하고 너무나 뭐죠. 악의 세력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위력과 악의 세력이 갖고 있는 속성과 악의 세력의 이름들 전술과 악의 세력들의 전략 같은 것이 너무나 허술한 것 같아요. 설마 뭐 그렇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설마 그 사람들은 설마라는 게 없는 겁니다. 한국판 왕공족. 여러분 이 왕공족이라는 것도 저도 아주 생소한 단어가 돼 가지고 지금 유튜브 상에서 아주 많은 분이 보신 영상공항대 하나가 울산대학교에서 재직하고 계시는 이재봉 교수님이 많이 봤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은 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갖고 윤 대통령이 선거 부정 세력과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투항한 항복한 사건으로 규정했던 것과 같은 시각을 울산대학교의 이재봉 교수님이 왕공족이라는 이조말의 용어를 가지고 현재 부정선거를 그냥 묵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집권청을 지적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 마침 민경욱 국투본 대표가 아주 요약을 잘했네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봉 교수의 유튜브 방송을 윤석열 대통령은 왕공족이 되고 5천만 국민은 해외 탈출하는 1천만 학살당하는 2천만 노예 같은 2천만이 되시렵니까 저보다 조금 강력한 메시지를 썼네요.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체제가 전복당하고 5천만 동포가 참정권을 박탈당한 노예 상태에 빠지는 것을 용인 묵인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재봉 교수님은 훨씬 더 세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설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알고는 있으나 그것이 구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외면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고 해결 가능치 않는 문제는 보려거나 믿으려 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일종의 just world 정우근으로 세상은 공정할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안 본 걸 수로 할게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정선거가 바로 그렇습니다. 특정 좌파 세력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악된 지 오래되었고 대법관들도 이것을 비유하는 체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법계 언론계 정치인 그리고 부정선거를 실행하는 선관이 모두가 한통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착한 진단을 한 겁니다. 공병호 tv를 통해서 제가 쉼 없이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발신했던 메시지가 읽은 겁니다. 선거 부정을 권력을 진 주변 사람들이 다 무긴 은폐하는데 그거는 국민들이 바로 노예제 신분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노예제 신분으로 떨어져 있으면 참정권 박탈은 물론이고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자유와 생명과 본인들의 미래와 자식들의 미래가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 양반이 정신줄을 놓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맹악한 이야기를 서로가 여러분들 전공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만 다르게 이재봉 교수가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민경욱 여러분 전 의원이 잘 담아서 요약정리를 한 겁니다. 역대 선거들은 어무로 양으로 조금씩 또는 많이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당대표 선거 후보 경선 등 선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양상은 지역구에서 누가 되고 의석수를 누가 많이 점하느냐에 떠나서 대한민국 국권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착한 표현입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이 당선됐던 2021년 6월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은 선관위 측에 위탁했고 선관위 측이 모바일 투표 득표소 조작을 통해 가지고 나경원이 낙선시키고 이준석을 만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름 주간됐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도 아주 여러분들 의욕투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료가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컷오프를 들고 잡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걸 덮는데 김재원 씨가 혁척한 공을 세운 것. 김기현 현 당대표가 이런 국힘당 당대표가 되는데도 의욕투성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권리당원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단식으로 항의할 정도였지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한 겁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김기현이 모바일을 몇 표를 받았는지 ARS를 몇 표를 받았는지 전혀 발표를 안 한 겁니다. 국힘당은 선거 부정에 깊게 연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선관위 측의 도움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4.15 총선 이후에 일체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강하게 지적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그럼 클라이맥스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모두 다 침묵을 한 겁니다. 그것은 곧바로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아주 명료하게 예고하는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거침없이 조작하게 될 것이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신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법인 사전투표일 부풀리기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정도를 부풀리게 해가지고 전국의 329만 표 정도의 가짜 사전투표 조작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국 선거구에 뿌리게 되면 214석 정도를 더블당이 비례대표를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 개헌선 탄핵선을 다 통과할 것을 봅니다. 그것이 정해진 경로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국힘당이 여러분들 선거 부정에 당내 선거 부정에 얼마나 연루됐는지를 제쳐두고라도 나라가 망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국민들은 노예 신분으로 떨어지는 게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침묵하고 김기현 씨가 침묵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적한 겁니다. 역대 선거들은 음으로 양으로 조금씩 또는 많이 부정선거가 있었다. 2017년 대선부터고 2016년 총선에서는 개인별로 몇 명이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했었는데 김진태가 여러분들 표를 도독질 당했고 대구 광역시의 주호영이 여러분들 표를 훔쳤고 그런 부분이 관찰이 됩니다. 그러나 정당이 특별히 관여해가지고 선거를 부정으로 점철된 것은 2017년 대선부터 여러분들 지금까지 9번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양상은 누가 당선 되냐 문제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국권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지경까지 와 있다. 김기현과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체제가 붕괴되고 일반 국민들이 자유민 신분에서 노예 신분으로 이런 뭡니까 얘 추락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겁니다. 한국 역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이재봉 교수가 지적한 겁니다. 고종은 한일합방 이전부터 일본과 거래를 했고 내가 나라를 바치면 자기는 뭘 주겠냐 재산은 얼마를 주겠냐 친인척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겠냐 결과적으로 대한제국은 일본이 왕공족 구한말의 왕공족에게 자기를 주고 재산을 하사하여 일본에 바친 것이다. 입만 열면 여러분들 일본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다고 이런 외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피해의식이 강하고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정직해져야 되는 겁니다. 대한제국은 왕공족들에게 자기를 주고 재산을 하사하여 바로 일본에 바친 거다. 누가 고종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의 위정자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총 한 방 쏘지 않고 대규모 재앙은 물론 전쟁도 없었다. 백성들이 바라만 보다가 나라가 넘어간 것이다. 3년 6개월간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이용해 가지고 공병호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고한 겁니다. 제가 수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건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선거 부정 사건이 큰 사건이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좌익들에게 넘길 수 있느냐 그게 여러분들 핵심인 겁니다. 부정선거의 여러분들 결과라는 것이 뭔가 하니까 좌익들에게 총 한 방 쏘지 않고 나라를 고순하게 넘기는 누가 넘기는 거야. 윤석열이가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났을 때 저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뭡니까 포문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거 사기시력들에게 투항한 사건이고 항복한 사건이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기념비적인 여름 대사건입니다. 그 대사건에 최고로 조작을 했고 그다음 또 하나의 대형사건이 그 사건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가 다 입을 담은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언론계가 다 입을 담 겁니다. 그걸로 그냥 한국이 그냥 역사가 한 방금 그냥 끝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설마 그렇겠냐 공박사 좀 과민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인생이란 것 자체가 자기가 판단하고 책임을 지는 거니까 나는 의견을 발신하고 그걸 못 받아들일 것 같으면 새끼다라고 다 죽도록 고생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봉 교수 이러면서 인식이 나고 착하게 총 한 방 쏘지 않고 대규모 저항은 물론이고 전쟁도 없었고 백성들이 그냥 바라만 보다가 나라가 넘어간 거다 이야기죠. 엑스포를 뭐 엑스포가 100개를 유치하더라도 이것만큼 중요한 사건은 없는 겁니다. 현재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울산대학교 이재봉 교수가 이러면 하는 이야기 현재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있다. 정신들 체리라 이놈들아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전 선거에선 a 후보가 b 후보가 있으면 b 후보의 표를 일정 부분 빼앗아 왔다. 사전투표와 개표사의 간격을 이용해서 표를 바꾸거나 이중표괄을 했다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선 사이버 3개만 있는 사전투표자 명부를 뻥튀기해서 몰아줬다. 7.5%를 뻥튀기해서 사전투표기를 37453표를 만든다면 전부는 뭡니까 더블당에 진교훈이한테 줬는데 진교훈이가 어떻게 이런데 압승 안 합니까. 나라가 아니고 짐승들의 뭡니까. 그냥 짐승들의 대잔친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뭐 하나도 틀린 게 없는. 지금 이 내용은 이재병 교수가 공공선거 왕공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한 내용을 민경욱이 여러분 전 의원이 잘 요약해서 바쁜 분들을 위해서 요약 정리한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200석을 이야기하는 것은 허언이 아니다. 우리가 선거 이야기를 할 때 그 배후에 있는 종복세력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움직인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현재 상황이 바로 총안방 쏘지 않고 대한민국 선거를 도덕질해서 나라를 그냥 갖다 바치는 거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부정선거를 수사할 생각이 없다.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죠. 그 양반 수사할 의향이 없는 겁니다. 의지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책무를 완전히 위반한 겁니다. 또한 국민들은 처절하게 저항할 생각도 없다. 김정일이 생전에 남한의 1천만 원 외국으로 도망할 것이고 2천만 원 우리가 학살하고 남은 2천만 원 북의 2천만 원과 새로운 공화국으로 건설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왕공족이 될 것인가. 설마 나까지 해치겠어. 아니면 왜 이런 엄청난 일이 나에게 닥친다는 말인가. 포기할 것인가 수사를 해야 맞는다. 수사를 해야 나라가 넘어가지 않고 국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국민도 저항해야 된다. 저항을 해야 내가 살고 우리 자녀와 후손들도 살릴 수 있다. 여러분들은 보트피플처럼 해외로 도망가는 1천만 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학살당하는 2천만 원이 되려 하는가. 아니면 노예로 남을 2천만 원이 될 것인가.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 교수모임 정교모의 이재봉 교수님이 아주 그냥 생생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왕공족이 되는 겁니다. 설마 내가 이 정도 봐줬는데 내를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번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엄청난 일이 나에게 닥친단 말인가 포기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설마 내가 이 정도까지 봐줬는데 내를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양반 수사 안 합니다. 챙긴 거 보면 수사 안 하게 생겼잖아요. 참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사건을 다 덮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덮는다는 것은 참 악함이라는 표현보다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사악함이라는 표현도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한 사건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잘 정리한 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평소의 문제의식과 현실에 대한 진단을 거의 그대로 여러분들 정리정돈한 이야기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런 광고 하나 드리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해부한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가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대한민국에 실시됐던 9분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그런 부정선거가 행해졌고 그것이 이제 2024년 총선에서 클라이맥스 절정에 아마 도달할 겁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 더 이상 제가 볼 땐 기회가 주어지기가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하는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하지 않고 수계표하고 전산을 통해 여러분들 자료 전송하지 않고 그런 정도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국민의 힘이 압승하겠죠. 그걸 막지 못하면 그냥 정해진 대로 200석 이상 정도를 더불당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여러분들 정리정돈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호 tbs는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도 여러분들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통사로서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의 왕공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아주 함부로 하면 그냥 백성을 팔아먹는 거죠. 백성을 체제를 전복시키고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대학 교수가 실명을 여러분들 걸고 호소를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왕공족이 되시렵니까 왕공족. 대한민국의 왕공족. 호종은 조선조의 왕공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이 사람들이 천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대규모 삭발실을 대통령실 부근에 사는 겁니다. 1415명이 참여하는 겁니다. 용산 전쟁 기념관 10월 13일 수요일이면 얼마나 날씨가 춥겠습니까. 사람이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식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미쳤습니까. 정말 참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참 제가 볼 때는 똥인지 오줌인지 여러분들 간장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13일 날 행사가 있는데 왕공족이라는 것을 좀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 번 저도 찾아봤습니다. 이 우연 교수님. 이 우연 낙성대 출신입니다. 경제사학을 하신 분이 조선왕공족 신조 미치쿠라는 일본인이 쓴 책은 번역에서 냈네요. 덕혜옹주가 독립운동을 했다고? 2016년 개봉된 영화 덕혜옹주 에서 덕혜옹주는 한글학교를 만들어 어린아이들에게 독립전쟁을 가리키고 일제히 마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복오빠 영친왕과 망명을 시도한다. 560만 명의 관객이 이 영화를 봤다. 대단하네요. 560만 명을 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솔직히 이야기 하면 조선왕실의 구성원들은 일제하에서는 항일이 아니라 친일을 했고 일제 이전부터 친일을 한 거죠. 적극적인 친일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 적어도 순응했다. 신조 미치코의 조선왕공족은 바로 이 부끄러운 역사를 드러내는 책이다. 제국 일본이 준 황족이란 이 책의 부재는 일제하에서 이시왕실의 위상이 얼마나 더 높은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일 합방 조약에 따라 고종 순종 연친왕 이어지는 고종의 직계는 왕족이고 고종의 형 이회 및 고종의 아들이자 영친왕의 이복형인 이강의 강원은 공족으로 편제되어 일본 왕족 못지않게 영화를 드렸다. 천왕을 제외한 일본 황족들의 세비가 4만의 10만행에 불과했을 때 이 왕과의 세비는 150만행이었다. 일본 육군 중장까지 올라간 영친왕 이은은 일본 황실의 일종인 나시모토 노미야 마사코 이방자씨와 결혼했다. 공족인 이근과 이유도 일본군 장교로 복무했다. 이 책을 번역한 이운영 박사는 조선왕공족 제1세대가 일본에 대해 적대의식을 가지면서도 개인과 집안의 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본에 협력했고 그 후대는 왕공족의 지위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일본 황족의 의미를 성실하게 수행했다. 이운영 박사의 지적처럼 조선은 군주가 국가를 세습재산으로 취급하던 가산제 국가였고 이 나라와 백성들은 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세습재산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재민족의 절반 이상을 로비로 삼았던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지금도 한반도 절반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융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책은 박종인 기자가 매국노 고종이란 책을 썼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보시면 왕관을 쓴 자 가운데 최악으로 비급하고 최하급인 황제는 궁전 속에 움츠리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 타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황제는 외부대신에게 조약의 서명하라고 지시하고서는 자기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하라고 또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외부대신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습니다. 미국 부영사 윌라드 스트레이트 우리가 왜 고종에게 비극적 역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고종을 단호하게 매국노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지를 매국노 고종에 고스란히 담았다. 고종에게 조선은 국가가 아니었고 그저 개인 소유물에 불과했다. 백성은 자신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어 유일하게 그의 안중에 있던 것은 자신의 안의와 호사뿐이었다. 온갖 무능과 부패로 국가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고종은 조정을 민실가로 채웠고 황제를 등에 업은 이들은 가렴주구와 학정을 일삼아 국가물락을 제초했다. 고종은 철저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국가와 백성의 운명을 난파시키고 있다. 고종은 철저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국가와 백성의 운명을 난파시키고 있다. 황공족이 여러분 뭘 한 겁니까 국가와 백성의 운명을 완전히 멈는데가 파괴시켜버린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일삼는 세력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 부정선거의 주모를 실행해 옮긴 자 부정선거를 인지하면서도 여러분 은폐하는 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국가와 국민을 완전히 파괴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매국노 고종을 여러분 소개하는 것하고 황공족을 여러분 소개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그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거지 흘러간 역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야 똑같은 겁니다. 나라 일하는 노지 백성들을 가렴주고 하고 백성들의 운명을 아랑곳 없이 하고 지휘 여러분들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별짓을 다하는 것이 이 나라의 여러분들 반복되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냥 차원만 다른 겁니다. 차원. 그때는 나라를 팔아먹고 지금 뭡니까 선거를 팔아먹어 나라를 넘겨버리는 겁니다. 하나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미국 공사 호러스 알렌은 황제는 이 나라의 끔찍한 해충이며 저주고 청나라 공사 서수봉은 고종의 맨전에 매간매직을 30년간 하고도 옥자가 건재하니 귀국의 운수가 왕성합니다. 고종은 일본을 신뢰하며 사례금이란 명목하여 일본 없듯 그에게 돈을 받아 챙겼고 무엇보다 을사조약 당시 자신의 지휘와 안정을 약조하는 조항만을 챙기고 총 한 번 싸보지 않은 채 평화롭게 국가와 백성을 일본의 손에 넘겼다. 결국 그는 개혁군주도 아니고 비운의 황제도 아니었다. 그는 나라가 살았는 지태에도 일본 황족의 준하는 지휘를 누리며 호유하시겠다. 그래서 징징거리고 울면서 있죠. 일본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다. 일본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있다. 그런 것 좀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런 바보가를 씁니까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인간 군상들 가운데 가장 힘든 군상이 열등감 많은 자들이고 피해싱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그걸 치유할 수 없는 그건 정신질환인 겁니다. 일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고 일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고 그런 짓 좀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러면 그걸 가지고 돈 버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 때문에 먹고 살 만큼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죽이려고 달라들죠. 고종은 일본을 신뢰하며 사례금이라는 명목하여 일본으로부터 그에게 돈을 받아 챙겼고 을사조약 당시 자신의 지위와 안정을 약조하는 조항만을 챙겨 총 한 방 쏴보지 않고 나만 여러분들 보호해 줄 수 있는 부정선거고 나발이고 관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나만 좀 보호해 줄 수 있으면 퇴임 이후에 내 육체가 온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국민이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완전히 노예로 빠지든지 참전권을 박탈당하는지 체제가 바뀌든지 관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들 어떻게 선거 부정을 입을 다물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 여러분들 다 입을 싹 닫고 뭡니까 동대방네 뛰어다닐 수 있는 겁니까 짐승들이죠 인간이 아닌 거죠 내년에는 그냥 짐승처럼 보이는 겁니다 1905년 11월 17일 고종은 을사조약에 명렬하게 반대했던 의정참전 국무총리 한규수를 황제의 지척에서 온당치 못한 행동을 했다며 파면했다 고종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사에 조약체결 당사자인 외부대신 박재순을 영의정에 해당하는 의정대신 서류로 임명하고 예시의 뒤에 박재순을 정식 참정 대신에 임명했다 고종의 태도를 성토하는 상소가 이어졌고 역적 두목을 의정대신 대리로 임명해 신으로 하여금 그 아래 반열에 나가도록 하니 분한 피가 가슴에 가득 차고 뜨거운 눈물이 넘쳐 흘러 당장 죽어 모든 것을 잊어버렸으면 한다 10월 24일 의정부 참찬 이상설 나라를 주도해서 팔아먹은 박재순에게 총애를 베풀러 의정스리로 삼고 다른 역적 일대로 편안하게 권위를 주시겠다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죽게 생겼는데 입을 꾹 쳐닫고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이완용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완용이 위에 고종이 있었던 겁니다 1905년 11월 10일에 얘기 또 있네요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이 반듯한 나라를 이렇게 그냥 허물어뜨려 가지고 사람들은 모르고 엑스포가 듣고 그렇게 하고 지낸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여러분 골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분명히 아시면 되는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고 여러분과 제가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무조건 뒤집는 거 아닙니까 더불당은 그냥 가만히 표정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국힘당이 혁신을 하든 신력을 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니 조작용 pc를 가지고 여러분들 프로본만 세팅해놓고 조작관만 지어놓으면 다 숫자가 바뀌는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걱정할 일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때까지 표정만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여론조사야 선관위가 열심히 동원해 가지고 국민 여론 투표 성향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선거 결과에 맞춰서 여러분들 다 여론조사를 만들어내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미 한 3분의 2 정도는 다 먹은 겁니다 대한민국을 어제 여러분들 방송에서 사전투표가 총선에도 예외 없이 실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런 걸 어제 제가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서울 지역의 49개 여러분들 선거구 가운데서 당일 투표를 더불당에 이긴 곳이 32곳 통합당이 17곳인데 선거 최종 결과를 보니까 더불당의 의석이 41석이고 통합당이 8석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뭘 조작한 겁니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더불당을 선관위가 밀어준 거죠 정상투표는 어떻습니까 승리 선거구도 32대 17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왜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까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집단에서 같은 어머니 밑에서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투표자 그룹이 4박 5일 사이를 나오면 유전자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유전자가 여러분들 같은 어머니 밑에서 유전자 같다는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더불당이 당일투표에서 42곳에서 여러분들 승리했는데 사전투표에서 몇 군데 승리했다는 겁니까 41곳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사전투표는 모집단으로서 나온 게 아니고 선관위가 만들어준 거다는 이야기죠 경기도는 여러분들 당일투표에서 이긴 선거구가 59곳 가운데 더불당이 39곳 통합당이 20곳입니다 그러면 당선자도 얼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39대 2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51대 7이 나온 겁니다 뭘 뜻합니까 사전투표에서 더불당이 51곳 선거구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나온 투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전선거와 당일선거 그러니까 승리선거구 당선자는 뭐하고 같은 건 사전투표 승리선거구입니다 사전투표는 모두 다 누가 만든다는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인천에서는 10대 3으로 여러분들 당일투표 선거구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뭐죠 사전투표 승리구도 10대 3이고 승리하는 선거구도 10대 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대 1이 나온 겁니다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집단이라는 이유가 그냥 이 간단한 이런 테이블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모두 다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당이 승리하는 선거구를 한참 많게 만들어줘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금을 내서 먹여 살리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이 부정을 누가 은폐합니까 대법관들이 다 은폐하는 겁니다 이 부정을 뭡니까 누가 이러면서 침묵합니까 윤석열이가 다 침묵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기현이가 다 침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 같은 겁니다 도둑놈들이고 다 사기꾼들인 겁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그래프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제야K씨가 제야전문가와 또 달리 도움을 주시는 제야K씨가 여러분들 테이블로 여러분들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 함께 제시를 한 겁니다 4.15 총선에서는 전국을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당일투표에서 더불당이 148 선거구에서 승리했고 선거구는 329개 선거구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선거구가 329개입니다 총선에서는 그런데 당일투표에 승리한 선거구가 더불당이 148 미래통합당이 173석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은 45% 52.6%인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투표 같은 여러분들의 의석수가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아주 간단한 여러분 수식을 동원했습니다 329석 가운데서 더불당이 45%니까 곱하기 0.45 135석 그냥 대충 여러분들이 계산해 본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329석 곱하기 0.516번 158석입니다 135 대 158 정도가 나와야 거의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냐 더불당은 163석으로 올려주고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줄인 겁니다 뭘 조작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329석 가운데서 45% 135석 329석 가운데 52.6% 158석입니다 이게 이 정도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163석으로 만들어주고 선관위가 103석으로 이렇게 떨어뜨린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를 한 걸 그냥 선관위가 만드는 거지 국민들이 만드는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다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9번을 부정선거를 했는데 국민의 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10번째는 안 할 거다 선거 부정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정신이 완전히 나간 겁니다 나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나라를 팔아먹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부정선거를 한 놈이나 부정선거의 부역 한 놈들이나 부정선거를 아면서 은폐하는 놈들 다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무조건 뒤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이야기하신 조작이 없다면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은 127석으로 승리했을 거다 이야기 이게 지역구거든요 그러면 한 정당 투표에서 조작 안 했으면 한 25석 정도를 차지했으면 한 142석 정도가 되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들 제야 케이님이 예측한 거고 훨씬 더 정밀한 것은 이거죠 훨씬 더 정밀한 것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졌으면 지역구만 주문해서 127대 국민의힘 120억 더블당이 되겠죠 비례대표가 47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 차지했으면 격차가 한 5, 6석 정도 차이가 났겠죠 2020년 지방선거는 조작을 적게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192석 조작 안 했으면 더블당이 57석까지 이루어졌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선거 부정을 하게 되면 2023 총선에서는 완전히 순서가 바뀌는 거죠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조작이 덜했던 데가 2022년 또 지방선거입니다 얼추일은 국힘이 200석까지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21 총선에서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그렇게 조작하게 되면 바뀌어서 200석 이상을 더블당이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숫자를 조작 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내용을 한번 종합하게 되면 고종이 결국 나라를 팔아먹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만 왕왕거리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소개 했지 않습니까 일본에 한국인 부인을 둔 전직 미국인 외교관하고 부부 두 명이 여러분들 다 일본을 갔는데 온천에 여러분들 도착하니까 키가 작다 막 한 여러분들 일본인 온천 종업원들이 한영 인사를 거듭하니까 한국에도 근무한 적이 있는 전직 미국 외교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게 아닙니까 부인을 부인을 보고 한국인 부인을 보고 야 너희가 한국 사람들은 잘생기고 머리도 똑똑똑하고 인물도 준수한데 어떻게 너희가 저 사람들한테 다 나라를 팔아먹었냐 한국인 부인이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기분이 언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다음 이야기가 명품이지 않습니까 몇 년 안 갔은 너희 지도자들이 또 중국 함께 나라를 팔아먹을 거다 그래서 그 부인 두 명이 다 한국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 무력 동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 장악하면 모든 게 다 장악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참 지금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윤 대통령이나 윤 정부는 이걸 그냥 역사적 책임을 본인들이 짊어져야 될 것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벌써 공병호 tv를 통해서 이준석이 선관위가 만들어준 당대표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기헌이 그럼 너는 정상적으로 당대표 되었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힘의 대선 후보 경선 정상이었나 묻지 않습니까 다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두고 섭섭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국힘이 성리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힘이 성리를 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들 정직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특히 오늘 이재봉 교수가 윤 대통령이 왕공족이 되시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나는 그냥 아예 결론을 낸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왕공족이 되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침묵하는 걸 보고 저 양반은 그냥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했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본인이 아마 살아남을지 모르죠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할 것이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되겠죠 여러분 사실과 진실이란 것은 대단히 겁나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나서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부정선거를 감행한 자들은 대법관대로 사바사바면 대충 더 벌거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언론이 협조해 주고 대법관들이 그냥 뭉개면 2020년도 4.15 총선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이준석과 하태경 언론계선 전규제와 이준석과 이 조갑제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뭡니까 선거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대법관들 사바사바가 이런들 재검표는 다 덮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야 전문가가 등장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2016년 총선부터 여러분들 발표했던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죄다 여러분들 다 분석을 해가지고 뭘 찾아냈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후보 사이의 득표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규칙 이른바 수학적 관계식을 다 발견해낸 거 아닙니까 선거 부정 세력들은 2020년도 4.15 총선 만점 덮으면 될 줄 알았는데 불이 이름 주변으로 번져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특정 정당이 주도하고 선거관리비원회가 야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격선거를 처절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조작을 해온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한 번이면 그럴 일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아홉 번의 이런 부정선거를 분석하니까 분석 대상이 늘어나니까 법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선거 사기 세력들은 낙선시켜야 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 조작감만큼을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만큼을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조작값 방식으로 이런 조작을 했고 10월 11일 강수부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신종 사기수법인 통합선거인명부의 위의 변절을 통해가지고 선거인수 기준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서 그곳에서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더블당 후보에 넘겨주는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조작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역대 사상 최고체 여러분들 조작을 단행한 거 아닙니까 2020년 4.15 총선 단 한 번의 선거가 아니고 9번의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다 낱낱이 파헤쳐지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법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8번은 조작값 방식을 사용하고 10월 11일 강수부청장 선거는 바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을 사용했다 때문에 2024년 총선에서는 10월 11일 강수부청장 보궐선거에서 크게 재미를 본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이게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제야 전문가나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 규명해온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를 토대로 미뤄볼 때 최소한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단행할 것으로 본다 왜 마지막 승부이기 때문에 2024년 총선에서 권력을 지게 되면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기에 대통령성을 실시해서 대통령성도 당연히 여러분 조작을 하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보는 건 일당 지배체제라고 부르고 그걸 우리가 여러분들 뭐라고 보는 건 전체주의체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 정권이 박탈한 국민들이 어떤 여러분들 신분에 처하게 될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자신들의 이익을 영속하기 위해서 새롭게 탄생한 선거 부족 여러분들 계급들이 개꿀군 국가를 뭐죠 시진핑 지하 여러분들 밀어넣을 거 아닙니까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이걸 대통령 이름 입을 다물어 정신 나간 일인 거죠 한마디로 이걸 먼 산 봐 이걸 딴 데 이름 국민들 관심을 돌려 엑스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다수의 의견이 행성이 안 되겠지만 국민들이 진짜 죽을 고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권력을 그 사람들이 지게 되면 악소리를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줄을 서겠죠 그래서 그냥 노예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거는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당 사람들 보게 되면 기가 막히는 차원이 아니고 내 눈에는 그냥 짐승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고종보다 훨씬 심한 놈들로 보이는 거죠 왜 그 나라는 그냥 잃었을 나라가 잃었을 수 있는 힘이 없었으니까 그 멀쩡한 나라를 뭡니까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를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